경기도 양주군 지둔리에 옛 글방 그대로의 지곡서당이 운영되고 있어 국학연구와 옛 문헌 발굴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한학자 임창순씨가 12년 전부터 대학생과 교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학을 가르쳐 4천여 명의 강습생을 길러왔는데 지금은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 출신 연구생 15명에게 4년 과정으로 사서삼경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학자 임창순씨가 12년 전까지 다가가가고 있습니다.